음악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립어린이과학관 장영규 선생님입니다 저는 천문학을 전공했고요 오늘 여기 질문이 보이시죠?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태양은요 별 또는 항성이라고 부르죠 별은 영어로 다들 아시죠? 스타라고 하잖아요 스타는 스스로 타는 천체를 줄여서 부른 말이에요 별은 스스로 타는 천체인데요 조금 더 과학적으로 말하면 별은 수소로 타는 천체예요 별이 빛과 열을 내는 이유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별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핵융합 반응 조금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수소 원자 4개가 하나의 헬륨 원자로 바뀌는 것을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소 원자 4개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으로 바뀔 때 약간의 질량이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없어지는 질량이 아주 작지만 우리 친구들 잘 알죠? 아인슈타인 할아버지의 그 유명한 공식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그 줄어든 조그만 질량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로 인해서 태양에서 빛과 열이 나와서 그 빛과 열이 우리 지구에까지 와서 지구에 이렇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죠 태양 표면에 온도는 약 6000도인데요 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태양 내부의 온도는 1500만도 정도에 이르게 돼요 아주 뜨겁죠 이 태양빛 즉 태양 에너지는 우리 지구의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태양빛이 바닷물을 데워서 우리 지구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고요 또 식물들이 산소를 만들어내는 광합성이라고 하죠 그 광합성을 하는 에너지가 전부 태양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우리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태양이 없어지면 어떡하죠? 라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태양은 수명이 약 100억 년 정도 돼요 현재 태양이 약 50억 살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도 50억 살 정도 더 살 수 있으니까 태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답변이 되었나요? 앞으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국립어린이과학관에 놀러 오셔서 많이들 체험하시고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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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